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새로운 코너를 맡게 된 크립토엑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새로운 코너의 이름은 트윗코인입니다. 트윗코인을 통해 한 주간 트위터에서 이슈가 된 암호화피해, 블록체인, 경제 뉴스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트윗코인 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다신의 트위터에 중국에서 사람들이 발악수하는 영상을 올리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해악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폼플리아노는 미국의 투자자산관리회사인 모건 크릭의 공동창업자이며 암호화폐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트윗코인에 종종 나올 인물이니 가볍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시장을 멜트다운시켰으며 사람들에게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는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을 최악의 한 주로 이글고 있습니다. 다우 존스는 900포인트 즉 3% 이상 하락했으며 S&P500은 2.6% 하락했고 금선물은 3.5%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며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짐 로저스는 주장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금가격이 동시에 추락하면서 사람들이 미국 채권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사일의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항우 10년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 안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트윗코인 뉴스는 테더와 테쇼스에 관한 뉴스입니다. 암호화폐평가기관 YG 크립토레이팅스는 트위터에 테더와 테쇼스에 관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YG 크립토레이팅스는 앞으로 순금 서비스에서 리플보다 테더가 더 많이 쓰일 것이라는 견해를 남겼습니다. 테더는 달러에 고정돼 송금 및 결제수단으로 적합합니다. YG 크립토레이팅스는 테쇼스는 최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테쇼스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 전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10위 암호화폐 테쇼스는 1년 동안 무려 10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테쇼스는 2019년 주요 알트코인들이 100% 이상 가격에 오르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동안 독보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12월 0.315달러에 못 미치는 최저치를 기록했던 테쇼스는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 후 2019년 11월부터 폭발적으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테쇼스가 1000%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약 200% 상승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지분 증명 방식 암호화폐들에 대한 인기에 따라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들에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도입한 것 역시 폭발적인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트윗 코인 뉴스는 첫 번째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모건 크릭의 대표 폼플리아노의 트윗에 대한 소식입니다. 폼플리아노는 지난 2월 27일 세계가 미쳐가는 최신 증거로 홍콩 정부가 700만 홍콩 시민들에게 1만 홍콩 달러를 지급한다는 소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1만 홍콩 달러는 약 1,200US 달러이며 한화로 약 154만원입니다. 폼플리아노는 이를 150억 달러의 자극적인 패키지의 일부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홍콩 정부가 성장에 중독이 되어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거드라는 비판입니다. 이 트윗에는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의 댓글이 달렸는데 창펑자오는 실제로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경우는 드물며 국민은 찍어낸 돈 중 일패이도 만지기 어렵다며 통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같은 기초통화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양의 통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통화 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3월 2일 방송된 기승전 비트코인 1회를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트윗코인 1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